우리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요? 게임? 재밌겠네.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딱 반맞게 할까요? 재밌겠네요.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네요. 세게 때려야 재밌어요. 당연하죠.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네. 세게 때려요. 세게 때려요. 잠깐만요. 세게 때려요. 남자들은 이렇게 때려요. 세게 때렸네요. 그만해 이제. 뭔 소리예요? 한 번 더 해요. 상세판이에요. 그래요. 그래. 가위바위보. 세게 때릴게요. 뭐하냐? 딱 맞으로 때린 거야. 먼저 세게 때렸잖아. 용감. 내가 용감 주려고 커피 타놨어요. 커피요? 커피 마셔요. 아유 맛있겠네요. 마셔요. 마셔요. 아유 오늘 하루 종일 걸었더니. 아유 얼음 찜질이나 좀 해야 되겠네. 아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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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유 기다려봐요. 아유 기다려봐요. 이거 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이거 넣어서 이렇게 져서 먹어요. 아이스로. 이게 뭐예요? 아이스 라떼이요. 아이스 발떼 아니에요. 발떼. 아유 물 수술을 그렇게 해요. 마셔봐요. 아유 마셔요. 아유 뭐지 마셔요. 줄래? 마셔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봄이 되니까 코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뜨거워. 아유 그래서 그런가 나도 기가 먹먹한 게. 아유 기가 먹먹한 게 귀 좀 봐야 되겠어요. 양감 나도 면봉 하나만 줘봐요. 여기 있어요?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있어요. 이게 뭐예요? 면봉이요? 코봉이 아니에요? 코봉이라니요? 면봉이에요. 이거 뭐예요? 딱지 같은데요. 미세먼지예요. 미세딱지 아니에요? 아유 뜨거워 진짜 더러워. 아유 놔봐요. 안녕하세요. 연루밍덩 맞자?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반가워요. 아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입술이 다 텄어. 아 진짜? 승혜야 약 좀 발라줘. 아 나 면봉 없는데. 어? 할아버지 면봉 좀 쓰세요. 아 그래. 오빠 자. 다 난 거 같아. 역시 승혜 밖에 없어. 승혜야. 어? 뿌 뿌. 할아버지 보잖아. 야 맞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니 아니 오래랑 닭이 나오면 어떡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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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알을 났네. 영감이. 영감이. 아 나 달걀 좀 얻으러 왔어요. 마침 달걀을 났어. 어? 저 이거 봐. 줘 봐. 줘 봐. 오빠 오빠. 나 종아리가 부었나 봐. 그러면 오빠가 주물러 줄게. 오빠 간지러워. 뭐가. 어 오빠 나 너무 아프다. 아무래도 얼음찜질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나가서 구해올게. 승혜야. 응? 할아버지 지금 알 낳고 있어. 아이 뭔 소리야. 진짠데. 아 진짜 뭐야. 승혜야. 승혜는 다리가 왜 이렇게 이뻐? 다리 모델해도 되겠다. 정말? 오빠 최고 뽀뽀. 명감 뭐하고 있어요. 우리 아저씨. 너무너무 뭐야. 아. 예. 네. 예. 이게 부어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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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ną거에요. 오. 아멘. 오. 다운. 다운. 감사합니다.